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죠. 종목 코드번호 245-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었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7일 오전 11시 50분을 향해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EDGC 터질까요? 자 일단 제가 어제 바디텍매드 바디텍매드를 찍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뭐 이 종목을 EDGC 보신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긴 해요. 3분기부터 다른 종목 EDGC와 함께 자 여기 보시면 EDGC와 함께 제2차 진단키트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바디텍매드를 찍었어요. 그런데 바디텍매드가 먼저 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EDGC가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EDGC 보시면 자 이제 한번 EDGC 제가 정말 설명 많이 드렸죠. 너무 오랫동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때부터 꾸준히 찍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찍고 있어요. 아직도 안 터졌다. 더 가져가 볼만하다. 더 가져가 볼만하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DGC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가 좀 어느정도 드렸는데 계속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만큼 이제 분석을 제가 이제 분석을 대신 이제 분석을 꾸준히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매일 찍잖아요. 매일 찍는데 이제 똑같은 말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부분들은 한번씩 가져오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돼서 네가 진짜 공부를 안하냐 대체 이동국씨가 왜 가느냐 뭐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한번씩 이제 풀어 풀어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제 종목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 이 종목이 갈 것 같다는 재료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대한 차트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다음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 자 기도매매를 해야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디택매드는 3만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동국씨는 최고점을 뚫을 것이다 라고만 말해주셔서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봐봐. 이런 이런 질문이 왜 나올까요? 이게 점차적으로 제가 이제 맞춰가니까 제 말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려고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표가를. 목표가 저는 잘 모르죠. 자 그런데 목표가를 만약에 제가 정보점을 뚫을 것이다 라는 목표가라면 한 23,850원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서 갭이 떠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2만원은 넘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2만원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만원이 간 이후에 이제 뭐 그때 모든 주식이 그래요.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주가가 오르고 나서의 상황을 봐서 아 이 친구들이 아직 수급이 빠지지 않고 더 올려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뭐 제네바이오도 그렇고 바이넥스도 그렇듯이 물론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급이 이탈했다. 그런게 아니라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제 더 갈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좀 드는 거죠. 자 뭐 앤디포트스도 그랬어요. 앤디포스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앤디포스... 자 앤디포스 어디있죠? 자 앤디포스가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자 여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가격 구간이다. 자 4800원이라는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는 어떤 영상을 찍었어요. 자 EDG씨는 아직 그런 선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확신이 드는 이제 가격권이랑 수급을 동시에 봐야 돼요. 자 메이저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 가격권이 생기느냐에요. 쭉... 왜냐면 어느 순간 이상은 가격을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빼다가도 보시면 뭐 CIS도 마찬가지죠. CIS도 어느 순간까지 오다 가격을 못 빼는 선이 7800원일 것이다. 여기서는 5000원. 5000원 그리고 5500원. 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잡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7800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이제 가격권이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 저도 보지 않으면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보시면... 팀장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JS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도 한참 웃었네요. 자 이동국씨라는 그 단어 때문에 뭐... 자 제가 어제 또 특이한 걸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KMW. 이 KMW가 뭔지 아십니까? 야 저 이거 보고 저도 웃었는데 이게 김민우래요. 김민우. 자 요즘 이상해요. EDGC는 이동국씨고 KMW는 김민우래요. 김민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 이거 알았네 하고 자신있게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옆규펭귄님이 KMW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 덕분에 EDGC를 홀딩하고 있답니다. 오르는 것들만 해주시는데 자 끝까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안 찍는 거는 기다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필로시스 분석도 해주세요. 저는 필로시스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필로시스 정말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필로시스가 올라갔으니까 제 어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필로시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인생을 걸어볼 만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필로시스에 대한 거를 안 가면 안 되는 종목이었지만 지금 뭐 분석은 하기가 싫네요. 지금은 조금 늦게 들어왔네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솔젠트 기사 나왔네요. 자 주식에 대해서 1등 인증 제갈량 인정 저는 쯔글량 중국말로 표현하면 쯔글량 그러고요. 공릉 공릉선생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답글 10분짜리 영상의 댓글이 오늘은 많이 안 달렸네요. 그래도 그래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이거는. 솔젠트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좋은 기사를 보여주시면 저는 또 이제 참고해서 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장애시젠. 솔젠트가 바로 장애시젠이었어요. 코스닥행 진단기업 물만났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솔젠트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 뭐 공모 시장 관심이 높다. 이 수혜는 누가 받는다? EDGC가 받는 거죠. 자 진단키트 원재료까지 생산하는 기술력과 스마트패토리 구축에 생산능력 확대 기대감 투자 포인트다. 자 비교적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개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미국 FDA 승인도 받고 유럽인증도 획득을 했다. 솔젠트는 시젠과 함께 이 초기 국면에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기업 중 하나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생산량 기준 국내 독보적 1위 시젠에 이어 2위권 기업 중 하나인 솔젠트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젠트 올해 상반기 국내외 주문 폭주로 실적이 대폭 성장했지만 영업이익률은 60%가 넘어갑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진단키트 업계에서도 50% 정도의 이익률이 낮았던 이 업계였는데 지금 진단시약이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때문에 렙지노믹스나 솔젠트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옥석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바디텍매드, 시젠, EDC 이런 종목들은 유일하게 살아남는 회사가 될 거에요. 자 그리고 연간 매출액 60억, 70억 손익점 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2019년이죠. 원재료를 생산해도 IPO에 성공을 한 뒤 이게 EDGC에요. 그래서 코넥스 대표 기업인 미코바이오메드는 9월 이렇게 9월 공모를 앞두고 있다.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볼까요?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오상헬스케어는 상장심사를 받고 있다. 이거 언제 기사인가요? 2020년 8월... 아 오상자 EL이 아니라 오상헬스케어군요. 자 오상헬스케어도 이제 상장을 하고 하게 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술력을 널리 알렸고 이제 활약되는 기업이다라는 거네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그냥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기사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도 있구요. 쭉 뭐... 지금 쭉 보면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요. 제가 책을 한... 지금까지 한 7,000권 정도로 읽었나? 저 책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하루에 8권씩 읽어요 책을. 그냥 보면 그냥 바로바로 읽어버립니다. 자 지금도 바이넥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EDG씨 앞으로 이동국씨 앞으로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앞으로도 좀 충분히 홀딩할 이제 자격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왕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에스맥 뭐 현재가 2,8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 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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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